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되게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금리 동향들 이런 걸 올렸을 때 일자별로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그까지 다 뽑아보고 결론을 조금 내린 게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게 주요 증권사들 시장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딱 하나의 증권회사 빼고 다 상저하고 이런 거죠. 상반기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게 하이투자 증권 쪽에서 상고 하저 이렇게 좀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이투자 증권 쪽에서는 상반기에 높이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좀 밀린다 이런 얘기고 다른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밀렸다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거 보고 고민을 낸 게 아니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작년 그러니까 한 말 납회 끝나기 전에 12월 한 중순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년에 한번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전망치들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쏠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막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 부분 보고 조금 고민이 생기니까 또 다른 고민들도 막 생기고 그러죠.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지금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공공연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들 경기침체, 침체,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경기침체가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그렇게 바라는 거는 너무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경기침체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모든 대중이 다 알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올 것이냐라는 거 그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게 또 하나 있는 게요. 경기침체가 있으면 보통 경기침체가 있었을 때 주가 지수 하락률을 보면요. S&P500 같은 경우도 한 30% 후반대 그 정도 빠졌었습니다. 평균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기침체가 있었을 때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1% 정도가 하락했어요. 고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9월 달에 2130포인트 저점을 찍었는데 그 저점이 한 30%대 한 34%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경기침체가 있다라면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헷갈릴 때는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관련되는 자료를 취합해갖고 내가 분석해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지금 과거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이 PPT가 한 사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게 한 10장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금리 인하를 했던 구간도 있고 굉장히 길게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금리 인상기하고 금리 인하기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건 이때밖에 없더라고요. 9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0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가 또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장만 일단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올해 우리나라 우리나라라는다 금리 인상기 이때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고요. 보시면 98년도 1998년도입니다. 이때 제가 주식 이때 주린이 시절 주린이는 조금 벗어났겠네요. 제가 96년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주식 투자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텐데 이때는 뭐 금리 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좌측에 좀 이렇게 빨갛게 붉은색 계열로 칠해져 있는 게 금리 인상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넓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보시면 98년도 11월 18일 날 4.75%에 있던 금리를 2000년 5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뭐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1년 6개월 만에 4.75%에서 6.5%로 인상을 냈습니다. 지금 보면 뭐 2%도 인상을 안 한 거죠. 2%도 인상을 안 했는데 이게 닷컴버블을 붕괴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막 난리였었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 넘게가 있던 주가가 5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가고 막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금리 인상기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기의 주가는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했을 경우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향후에 과열이 될 수 있어갖고 그 과열은 또 인플레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미리미리 정책을 잘했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냐 하면 IMF를 극복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런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S&P500 주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한 5월달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기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를 인하를 5월 17일 날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그것까지 깨는 움직임이 나왔죠. 금리 인하기에는 이것도 정책을 잘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금리 인하기에는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경우예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금리 인하기에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금리 동결기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동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됐었고 동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작년에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때 3월 달에 0.25를 올려서 0.5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도 4%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빠진 거는 그만큼 정책 미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미리 먼저 빠졌기 때문에 금리를 좀 있으면 3월 달이나 그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면 동결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 이런 기간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정적 조심해야 될 때는 그렇게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준이 뭔가 안 좋은 걸 봤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본다면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괜찮은 시장이 나왔다가 하반기나 올해 말 혹은 내년 정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 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그런 투자 환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시장에 대한 이재필 전문가님의 고민과 고뇌가 담긴 미니 강의 이었습니다.